이 노래 너무 좋아요. 이 노래 너무 좋아. 김한선 노래. 말레이시아까지 가셔서 길 한복판에서 하시는군요. 외국에 가서 지금 촬영하시는 거군요. 저 때부터 한류 붕을 위해. 원주 한류 스타인데요. 말레이시아 코알라 룸프루 분들이 지금 열광하는 거예요. 저분들은 점잖아서 그렇지. 저 정도면 열광하는 거예요. 저 당시 분위기가. 열광하시는 거군요. 얼마나 다양한 그림이에요. 이런 직설적인 거 좋아하거든. 그때 그때 맞춰. 말레이시아 분들이 찬저축하는 거예요. 너무 재미있다. 너무 재미있다. 말레이시아 무용단이 또. 스킬이 있어요. 같이 출연해 주셨네. 춤 잘 추셔. 어머. 저게 뭐야. 고현정 씨. 고현정 씨 정말 많은 시도를 하셨구나. 스프레이. wink. 아니에요.